그럼 여기 휴지 한번 볼게요 휴지 여기 원래 휴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야 다 털렸네 대란이네 대란 여기도 물 샀고 여기는 콩 콩을 이빨에 사고 여기는 물 사고 또 물 사고 또 물 사고 여기 콩 여기도 물 야 이거 사재기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레스토랑디포라고 우리 여기 업자들 식당 업주들 오는 식조로 상인데요 이거 또한 사재기 확산돼가지고 물 쌀 휴지 사람들 지금 사재기 열풍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밀크파원 울리 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이죠 저녁 6시 25분입니다 예 저녁 6시 25분 여기 지금 퇴근 길이면은 뭐 길이 뭐 말도 못하게 지금 막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예 지금 뭐 길이 텅텅 비었습니다 예 지금 뭐 길이 텅텅 비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금교 실리콘밸리의 그 핵심이 여기 지금 뭐 어 삼성 그리고 뭐 애플 야후 구글 페이스북 뭐 웬만한 아이티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줄이 맨날 지금 저는 이제 그 출근길이고 일반인들은 여기 지금 퇴근 길인데 예 맨날 이 지금 보면은 여기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원래 지금 예 개똥피통 싸는 곳이거든요 지금 어 재택근무다 뭐다 지금 뭐 페이스북도 재택근무 지금 이 동네 지금 아이티 회사들이 전부 지금 재택근무로 돌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 길에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길에 차가 없어요 예 차가 지금 신호 한방에 그냥 바로 예 지금 끌려 있습니다 야 지금 상황이 예 미국이 지금 어 아 이거 자 이렇게 길에 차가 없는 거 이거 진짜 예 지금 미국 이민 온 지 15년 만에 이런거 처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아 이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잠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아 이거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아 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쌀 이거 이 브라운라이스 거든요 브라운라이스 현미가 현미 쌀 밖에 없고 지금 쌀이 없어요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오늘 네 여기저기 레스토랑 비포라고 네 우리 업자들 오는 데인데 밖에 주차장에 주차대가 없어 가지고 네 뱅어뱅어돌다가 어렵게 주차를 하고 지금 뭐 가게로 아 여기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물 그리고 요한낙스 지금 물 5개 실었고 네 여기 보시면 물 5개 요한낙스 실었고 지금 이 사람들 이거 업자들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야 이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예 지금 물이 있긴 있습니다 예 물이 있긴 있는데 어 예 여기 지금 물 이거는 지금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고 예 두당 예 다섯개 밖에 안산 예 여기는 다 팔리가 없습니다 예 예 아 이거 또 시작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예 야 이 사람 보였죠 물 예 여기도 물 3개 사고 밑에 쌀 사고 예 예 예 그리고 이 분도 물 2개나 사셨고 지금 물 휴지 다음에 파동이 난게 뭐냐면 이거 소독 그 그 요한낙스 있잖아요 예 소독제 예 지금 소독제가 지금 파동이 지금 났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있긴 있는데 예 예 저거 또한 이제 곧 내가 봤을 때는 뭐 얼마 못 가서 지금 아 이거 지금 계산을 앞두고 줄 서는 사람들이 줄 서다 서다 못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까지 온 내가 이 장사 시작한 지 지금 예 7년 거의 8년 다 돼 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여기까지 선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예 여기도 지금 물을 사셨고 어 여기 예 여기도 지금 물을 사셨고 예 여기는 지금 유한낙스 하고 예 저쪽에도 물을 많이 사셨네 예 대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뭔 놈의 거 물을 아 이렇게 많이 샀지 이거는 분명 사재기 입니다 예 요거는 뭐 명락 없는 사재기의 그 어 분위기에요 이게 지금 예 우리 업자들 오는 어 내장에 물건이 있다 이런 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 인맥을 통해서 왔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통해 통해 통해서 예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왔고 야 이거 참 이거 난리가 났네요 예 난리가 났어요 그러잖아 지금 내 구로마 어디 간 거요 예 네 내 구로마 아니 내 구로마 어디 간 거요 잠깐만요 나 아이 내 카트 예 내 카트 아 아 아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여기도 물 다들 지금 물을 좀 사고 있는데요 예 여기도 지금 물을 사시고 예 뭐 여기 지금 조만간에 물 뭐 예 파덕 났네 파덕 났어 예 물이 없네 어떻게 어떻게 이 소물듣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 사람들 지금 전부 지금 물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여기도 물이고 아 이거 뭐 예 장보러 왔다가 그럼 여기 휴지 한번 볼게요 휴지 여기 원래 휴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야 다 털렸네 며칠까지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게 다 있었어요 예 휴지 지금 파동 났네 예 이거는 지금 아 아 원래 휴지 요 요 제품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다른 거예요 뭐 요거 업소에서 업소에서 이걸 쓰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지금 요 제품하고 예 요 제품하고 여기 있어야 될 자리인데 예 여기 지금 다 팔리가 없습니다 예 끝났네 끝났어 예 휴지 없네요 하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쌓여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건 뭐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라고 이제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네프킨이에요 예 이거 네프킨 있잖아요 예 업소들 업소에서 쓰는 거 예 업소에서 쓰는 거 네프킨 식당에서 쓰는 거 네프킨인데 아 일단은 뭐 예 없으면 뭐 저거라도 써야 되겠지만은 결국엔 저것도 이제 곧 없어지겠죠 근데 일단은 뭐 두루마리 휴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저는 사실 이거 와사비 이거 와사비 와사비 파우더 이거 이거 와사비 파우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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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사러 왔는데 이거 지금 두 개 사러 왔는데 지금 이 줄이 밀려서 대란이네 대란 여기도 물 샀고 여기는 콩 콩을 이빨에 사고 여기는 물 사고 또 물 사고 여기 콩 여기도 물 야 이거 사재기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지금 어 레스토랑 디포도 지금 여기도 물 그리고 쌀 물 여기 지금 레스토랑 디포 지금 여기 며칠 절만 하더라도 야 쌀 있네 그러면서 여기도 물 이고 쌀 있네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지금 뭐 야 걱정할 필요 없네 막 이랬는데 습격 당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습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줄이 난 지금 이거 와사비 가루 와사비 가루 이거 두개 사러 왔는데 이거 지금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여러분들 예 큰일났네 이거 예 지금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지금 줄 사가지고 예 예 한 30-40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습격 당했어 습격 당했어 와 지금 뭐 예 오늘 패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정... 정글 패션 예 오늘 뭐 정글 패션으로 아 지금 일단은 이거 옆에 저 아저씨한테 예 이거 나는 두개밖에 없다 예 요거만 두개 살 땐 좀 세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허락 맞고 예 세치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은 물이에요 물 전부 다 지금 물에 유안락스 콜로락스 미국에서는 콜로락스다 그러죠 크로락스 네 크로락스 크로락스 물 라이스 예 지금 아 쌀 쌀도 쌀도 어떤 종류건 상관없이 쌀은 무조건 다섯개만 살 수가 있다 그러네요 예 쌀 다섯개 무조건 다 쓰지 예 예 다행히도 저는 뭐 와사비 이거 뭐 두봉다리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예 뭐 세치기를 해가지고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예 세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람들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주차할때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런데가 아니거든요 아 보여 드릴께 주차할때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큰길까지 예 여기 큰길에 큰길에 여기 길에까지 주차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큰길까지 주차할때가 없어가지고 큰길까지 나와서 주차하고 아니 이래 여기가 이런데가 아닌데 뭔일인가 하고 내가 지금 와봤거든요 이게 뭔일이야 이러면서 여기 장사한 이래중에 지금 장사를 지금 한 7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야 여기가 지금 일어나는 지금 처음이네 예 제가 불과 몇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 여기는 쌀있다고 야 만세 부르고 이랬는데 아 털렸습니다 예 드디어 내수랑 디포도 예 틀렸습니다 예 쌀 없고 물도 얼마 안 남았고 물도 지금 아까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지금 예 맥시멈 다섯 개 그 다섯 박스 살 수 있다 이러니깐 전부 다 다섯 개를 다 실어가지고 가고 지금 방금 계산하는데도 보니까 아저씨가 쌀을 열 개를 실었더라구요 근데 이제 우리 쌀이 아니라 자스민 라이스라고 저기 중국 저기 약간 뭐라 태국 쌀 같은 거 그런거죠 태국 쌀 예 아시죠 뭔지 자스민 라이스를 열 개를 실었는데 어 그 가게 여기 그 캐셔 직원이 예 다섯 개 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 요거는 다른 제품이다 다른 회사 거다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난 열 개 사겠다라니 안 된다 예 쌀은 무조건 다 합쳐서 쌀이면 무조건 다 다섯 개다 이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 어 카트 가 좀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다섯 개를 계산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예 이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뭐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예 드디어 미국 대란이 났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이게 지금 제가 일본마켓 중국마켓 한국마켓 뭐 코스트코 뭐 예 저기 뭐 철물전백화점 뭐 여기는 지금 뭐 예 그 업소 전용 예 그 레스토랑 디포라고 예 여기 우리 업자들 다니는 그 식재료상까지 왔는데 매일매일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 매일매일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은 털렸습니다 여기는 뭐 털렸다 라는 예 말을 그냥 바로 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지금 뭐 레스토랑 디포에 여기 업자들이 왔으면은 자기가 필요한 식재료장을 식재료를 사야되는데 이거 뭐 전부 물이고 전부 클로락스 전부 휴지 이거는 뭐 사재기지 이거는 장보러 온게 아니라고 예 분명히 이거는 팩트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디어 미국도 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오늘 뭐 이거 방송 킬려고 킨게 아니라 장보러 갔다가 이거 뭐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예 요것도 제가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올리려고 올린게 여기 촬영하러 온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예 영상 하나 만들어 냈네요 예 그러면은 요 영상 업로드하고 또 이따가 또 이짝짓짝으로다가 또 괜찮은 또 예 볼거리 알거리 좋은 뉴스가 있으면은 다시 업로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일 봐요 빠이바이 예 수고하셨다 여기 갔습니다 충동